김영아씨 겨울철에 그 징계한 손님인 고니가 고운 저수지에서 지내더군요 아 예예 저도 봤어요 근데 저는요 이 보운 저수지 고니를 보면서 한강에 고니가 날아올 날은 언젤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글쎄요 한강에서 고니 보기는 어려운 일 아닐까요 우선은 얼마나 시끄럽습니까 그런 한강에 와서 겨울 한철 있겠어요 아니 저는요 앞으로 고니가 한강에 오는 날 있을 거라고 보는데요 아니 무슨 근거로 한강에 고니가 날아온다는 소리입니까 전기로 가는 전기차 시대가 올 거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붕붕대는 소리 없죠 매연 안 나오죠 공기 좋죠 이러면은 한강 주변이 조용할 텐데 이만하면은 뭐 고니나 청둥오리가 오지 않겠어요 그 정도 가지고 고니가 한강으로 올까요 왜요 저 위에서부터요 오물 폐수 쓰레기물 내려오는데 고니가 아마 그럴걸요 아이고 물도 아니다 얘 아 맞네요 그 물 좋은 것도 따져봐야 되겠네요 그럼요 겨울이면은 한강으로 고니가 날아오는 날 꿈이라도 좀 꾸어봐야겠죠 아이고 참 평양의 대동강 모란봉 아래로 겨울 철새들이 날아와서 놀까요 아 그러니까 평양엔 자동차 소음이나 환경오염이 덜 됐을 거 아니냐 그렇죠 네 글쎄요 아니 우리가 언제 겨울날 대동강 주변 풍경을 봤어야죠 우리 그 한강 밤섬에는 철새들이 꽤 날아와서 지내잖아요 네네 그러죠 그냥 대동강 모란봉 아래로 철새들이 날아와서 자리를 잡았는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아시면서요 모란봉 요즘 얼마나 시끄러운데요 맞아요 그 모란봉 악단 철수한 거 보세요 거기도 철수네요 설마 대동강 철새들도 철수했을까요 글쎄요 네 자 이 시간 첫 곡 띄워드립니다 김영림의 소리로 한강수 타령 들어보세요 네 이 시간 첫 곡으로 한강수 타령을 김영림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문자 참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우물정예 0302로 신청곡과 사연 보내주시면 함께 나누겠습니다 상암골 상사디아에 참여해 주신 분께는 보성다원에서 녹차수로 세척한 원두커피 카페 부에노 드리커피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상원 부탁드립니다 광대랑 초라한 예랑 여보게 광대 응? 병원은 왜 알아보고 그래? 어디가 문젠가? 아니 내가 갈 병원이 아니고 우리 딸아이가 갈 병원이 문제네 아니 자네 딸 대학은 뭐 따놓은 당상이라고 했잖아 그동안 입시공부 때문에 병이 났단 말인가? 아 뭐 병이 나도 단단히 났지 방학 때 바로 병원에 가야겠네 흐흐 어쩌다가? 아 그래 어딘데? 말을 해봐 아픈 거는 자꾸 자랑하랬어 어디가 아픈데? 아이고 얼굴이네 얼굴이야 얼굴이 아프다? 응 세상에 배 아프고 머리 아프다는 소리는 들었지만은 얼굴이 아프다? 아 어떻게? 눈 코 입 이마 뺨이고 턱까지 아프다네 아이고 그런 그거 성형에 따라하는 소리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를 다 함께 낳든가 왜 못난 아빠를 다 함께 해서 이 얼굴이냐 이 얼굴로 대학을 어떻게 다니냐 해야 되니 아이고 흐흐 자네 딸 얼굴 그 정도면 수수해 질리지 않고 에이 그 평범해도 너무 평범한 얼굴이라고 방학 때 눈은 춘향이 눈 코는 심청이 코 입은 토끼 입으로 해달라지 뭔가 얼씨구 성형을 판소리 주인공으로 해달라 아니 춘향이 눈은 그렇다 치세 심청이 코라니 심청이 코 보기는 봤나? 아니 글쎄 심청이가 황호가 됐잖아 그러니 코는 심청이 코 정도도 해야 팔자고 칠 거 아니냐 해야 되는데 거기다가 또 토끼 입은 뭐야? 토끼는 소리는 들었어도 토끼 입은 처음일세 야 그 요즘 말 잘하는 거 이딴 예능이 먹히자노 춘향이 눈에 심청이 콧대 거기다 말 잘하는 토끼 입이면 견딜만 할 거 아니냐 해야 되는데 참네 그래서 빚을 내서 성형시켜 주려고 응? 여보게 딸한테 이 사진 좀 보여줘 아니 이거 누구 얼굴이야? 아이고 아이고 이거 눈 밑으로 푹 패었고 코는 삐뚤어지고 성형 부작용에 눈 밑은 패이고 코는 주저앉은 모습이잖아 아이고 이 사람아 우리 딸 이거 보여주면 대출 늘어나 싼 데 말고 비싼 병원 가자고 생때 쓰면 대출 대출 늘어난다니까 네 입체창 심청가를 김대일 양원주의 소리로 함께 했습니다 네 방학이 이제 학교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학교가 네 그렇죠 이 방학 때만 되면 줄지어서 성형 수술을 하고 그럽니다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요 이거요 광고만 보고 믿었다가는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후회한다고 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최초 성공 100% 성공 그리고 성형전과 성형호 사진들 그걸 아주 예쁘게 아주 홍보하면서 말이죠 특히 그 수학능력시험을 끝낸 수험생들을 싸게 할인해 준다면서 부추긴 나죠 그렇죠 그런 광고에 혹해서 얼굴을 맡기면 물론 잘 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후회하는 일도 생길 수 있거든요 아이고 당연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혹하시면 안 되고요 잘 알아보셔야 돼요 네네네 그리고 요즘은 또 중국 관광객들까지 성형하고 간다죠 맞아요 네 그래서 뭐 병원들끼리 서로 그냥 할인 경쟁도 심하고요 네네네 성형 나쁘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그럼요 해서 자신감을 주면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지만 하실 때는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된다는 점이요 네네네 우레소레 우레우레 여러분의 국악방송 서울경기 FM 99.1에서부터 부산은 98.5 대구는 107.5 광주 다주 담양 99.3 전주 익산 95.3 경주 포항 107.9 진도 목포 해남 94.7 강릉은 103.3 남원의 부엠 95.9 메가헬트까지 세계로 열린 국악 여러분의 국악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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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설 속의 흥미로운 얘기를 찾아보는 고전사랑방. 네 오늘은 양분이 노래한 세월고사입니다. 네 양분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인물이 아니고 당나라 현정 때의 사람인데요. 그가 노래한 세월과 시절에 대한 가뭄 한 구절을 돌아볼까요? 네 연말이 다가오면서 저절로 무정한 세월 소리도 나오고요. 이 세월을 어찌 살아왔던가 소리도 하는데요. 자 그럼 양분이 말한 그 무정 세월은 어떤 세월이었는지 볼까요? 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 귀한 사람들 예전에 보잘것 없을 적엔 모두 말은 그리 했었지. 잘되면 훗날 춥고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겠노라고. 높은 자리 오른 후 생각이나 했을까 그 춥고 불쌍한 사람들을 무정한 세월이요. 네네 당나라 양분도 과거에 급체에서 벼슬감투를 썼던 사람인데요. 주변을 둘러보니까 처음엔 보잘것 없는 집안에서 기를 쓰고 공부하며 출세를 하면 춥고 불쌍한 사람 돕겠다 소리를 다들 했더란 거죠. 네 근데 높은 자리 오른 후에 생각이나 했을까 그 춥고 불쌍한 사람들을. 그래서 무정 세월이더라. 네네 이 양분이 말한 무정 세월은 약속을 가는 세월에 흘려보낸 사람들을 보면서 생긴 무심하고 무정한 사람들이라는 거잖아요. 네네 양분이 말했던 그 한미한 사람들은 지금 말로는요. 춥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이란 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옛 선비들이 자주 저는 한미한 집안입니다. 네 가난한 집안이다 내놓을 것 없는 집안이다라는 거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런 집안에서 공부하던 시절에는 내가 출세하면 나 같은 한미한 사람들을 꼭 도와줄 거야. 네네 난 다음에 한자리 하면 꼭 춥고 보잘것 없는 사람들 도와줄 거야 해놓고서. 출세한 다음엔 싹 잊어버린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 타인식이 있는 노래가 바로 양분의 세월 노래들라는 건데요. 네네. 그런데 이대에 걸쳐서 춥고 불쌍한 서민들을 도와준 부자관이 됩니다. 네네 제주 목사 민기는 탐관 오리를 몰아내고 청백리가 됐고요. 네네. 그 아들 민광훈은 안변부사 때 추워서 굶어죽는 사람을 구하려고 기금을 조성해서 의창을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살렸다고 하잖아요. 네네. 자 이 민기 민광훈 부자는 대를 이어서 약속을 지켰네요. 네 그래서 훗날 민광훈이 강원도 관찰사 시절 은진송 씨 송준길 딸을 며느리 삼고자 했을 때요. 송준길은 고마워하면서 관찰사 민광훈에게 편지를 올렸죠. 자 몇 구절 볼까요. 이런 한미한 사람을 더럽게 여기지 않고 구원을 하시다니요. 제 딸 자식은 교훈을 받지 못했으니 귀한 가문 며느리 되기 부족합니다. 허나 사양할 수 없어 새 달력이 나오면 택일에 보내드릴까 합니다. 네 송준길은 훗날 2조 판서 대사원에 올라 시대를 이끄는 충치적 역할을 했던 인물이니까 그 한미한 집안이라고는 할 수 없겠죠. 아유 그럼요. 네네. 자 이 추운 때 우리들은 이 벼슬길에 오르면은 춥고 불쌍한 사람을 돕게 놀아 놓는 약속들. 네네. 과연 얼마나 지켜지고 있는 건지요. 네 글쎄요. 네. 오늘 고전사랑방 양분의 세월 노래 고전자료는 인터넷 카페 상앙불상사디아에서 담론하며 이어갔으면 합니다. 네 그리고 좋은 자료나 담론은 상사목 카페에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띄웁니다. 여밀락 4, 5장을 정롱악회 연주로 함께 음미해봅니다. 체험열처 하실 분 칙칙폭폭 삑삑 체험열처 다음 역은 공항 제주공항역입니다. 48번. 48번 좌석 손님 내리셔야죠. 제주공항역. 아 저기 그 저 제가요. 제주공항에 근무하는데요. 어머 제주공항 관제사군요. 아 지금 제주공항 바쁠 텐데 어째서 뭉그적거리시나요? 아 어제 말이죠. 알잖아요. 제주공항 관제 엉망 기계도 엉망 겁이 나서 입이 열리겠냐고요. 아 오늘도 제주공항 하늘에 비행기 뱅뱅 돌리게 할까봐 걱정이다. 네 그럼 체험열차 신관제 체험칸에서 해결해 드릴까요? 네? 아 여기 신관제 체험 시스템이 있다고요? 네. 아니 그거 연수받으면 그 제주공항 관제 어떤 일 생겨도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럼요. 자 제주공항역에 도착하기 전에 해결해 볼까요? 자 관제 들어갑니다. 남쪽에 비행기 3대 들어오죠 관제사님. 아 역시도 시스템 오작동 됐잖아요. 여기는 관제탑 시스템 오작동 예비관제 시스템 찾는 중이다. 공중에서 두 바퀴 뱅뱅 돌아주기 바란다 오빠. 시스템 스마 라일라 뭐 뱅뱅 스마 오른쪽으로 돌아 스마 왼쪽으로 돌아 스마 시. 여기는 관제탑 1번기 왼쪽으로 뱅뱅 2번기는 오른쪽으로 뱅뱅. 시스템 라 묘파쿠 뱅뱅 하라 스마 라일라 너 이거 무슨 달벼락 있세 몸마. 마마 니 경상도가 그냥 뱅뱅 돌아라 이마. 아따 그 시기 여기는 2번기 어지러운게 내려갈겨 그냥 깃발로 쉬어. 으야우야 활주로 나와서 뻘건 깃발 허용깃발 흔들어 부르야 오바. 여기는 관제탑 급하지만 날도 깜깜한데 막 내려오면 안된다 오바. 여기는 2번기 으야 휴대폰 크고 흔들어 부러. 휴대폰에다가 2번 활주로 글자 써갖고 흔들란 말씨. 아따 그것도 묻어갔냐 오바라 아주. 아 여기는 관제탑 휴대폰 흔들리다 보니까 배터리가 나갔다. 충전할 때까지 뱅뱅 돌아주면 안되겠나 오바. 와바 여기는 2번기 시방 내려간당끼. 손전등도 없냐고 그거라도 들고 흔들어 부랄께. 와바 비행기에 땅에 달라고 하네. 처치다운 흔들냐 오바. 여기는 관제탑 손전등 안보인다. 저기 야광운동화가 있다. 야광운동화 신고 활주로 죽어라 줄테니까 따라오기 바란다 오바. 네네. 야광운동화 관제 잘하고 있네요. 자 칙칙폭폭 삑삑 달려주세요. 네. 이 시간 1부 끝곡으로 제주 칠머리 단꽃 가운데서 세다림 푸다시를 강순선 외 여러분의 소리와 바라지로 함께 했습니다. 네. 어제 제주공항 관제 시스템 오작동으로 수십 대 비행기가 제주 상공에서 뱅뱅 돌다가 돌아갔잖아요. 네네. 그러게 말입니다. 관광특구 제주공항에서 관제 미숙에다 또 예비 시스템도 작동 불량이었다는데. 네네. 야 이거 국제적으로 망신할 뻗친 날이었죠. 그렇습니다. 아니 그 포근하고 바람도 없는 날에 비행기를 왜 허공에 뱅뱅 돌려요. 글쎄 말이에요. 날씨가 좋은데 이렇게 관제 불량이라는 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아무리요. 네. 자 상한골상사디아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한류정보센터에서 전하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상한골상사디아 2부는 여기서 돌아가는 정보 들으시고 저희는 2부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우리는 제주나돈데 맨날 내적 과거지사에 12월 29일 제주 국악방송이 개국합니다. 제주 일원 FM 91.3MHz, 서귀포 일원 106.9MHz로 우리 국악의 흥과 신명을 제주도에 전하게 되었습니다. 국악방송은 이 기쁨을 12월 29일 화요일 저녁 7시 제주 아트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개국식에 이어 제주의 전통소리와 스타 국악인들의 감동적인 무대가 펼쳐집니다. 제주 국악방송 개국축하음악회 우리 국악 넘실넘실 소리꾼 남상일, 경기명창 이호연, 가수 주병선 타악그룹 진명, 국악방송 예술단, 제주국악협회가 함께합니다. 우리 국악으로 한라산이 춤추고 제주 바다가 넘실대고 우리 모두가 흥겨워지는 제주 국악방송의 새로운 출발에 큰 박수를 보내주십시오. 12월 29일 화요일 오후 7시 제주 아트센터로 여러분을 모십니다. 한국전통문화의 중심 국악방송입니다. 한류정보센터입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문화유산에 대한 정보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문화유산 콘텐츠 검색 서비스를 시범 운영합니다. 문화유산 콘텐츠 검색 서비스는 재단이 운영하는 문화유산 채널의 고화질 영상 콘텐츠를 비롯해 전통문화 행사 관련 공유 저작물, 무형문화재 작품, 출판물 등 3만 8천여 건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사용자들은 이 서비스를 이용해 다양한 콘텐츠를 검색하고 내려받을 수 있으며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문화재재단은 서비스 시범 운영 기간 중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온라인 홍보를 진행하고 자세한 사항은 재단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판소리와 처형물을 새롭게 해석한 무대가 펼쳐집니다. 2015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 등재 종목 합동기획공연 위대한 유산 3개를 만나다가 12월 16일과 17일 오후 8시 국립국악원 우면당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연은 유네스코 인류무용유산으로 등재된 무용유산 중 무대 공연이 가능한 6개 종목을 선별해 기획됐습니다. 16일에는 현대 심리학자 프로이드와 판소리의 주인공들이 만나 그들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내용을 판소리와 남사당놀이로 꾸미고 17일에는 페르시아 고대문원 쿠시나메를 바탕으로 처형무, 가곡, 아리랑, 강강술레의 합동공연이 이뤄집니다. 공연 문의는 전화 02-580-3282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강원도립무용단이 강원도 어머니의 표상을 그린 무대를 선사합니다. 제6회 정기공연 어미가 내일 오후 7시 30분 강원대학교 백령아트센터에서 열립니다. 이번 작품은 강원도가 낳은 인물이자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성리학자 율곡의 어머니인 신사임당과 퇴계이황의 어머니인 춘천박씨를 소재로 펼쳐집니다. 따뜻한 포용과 용서로 보듬어주는 어머니의 모습과 동시에 억척스럽고 수수한 어머니의 삶을 몸짓으로 담아냅니다. 특히 한국무용과 현대무용의 새로운 조화를 보여주는 무대로 꾸며질 예정입니다. 공연은 무료로 진행되고 보다 자세한 정보는 백령아트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한국전통문화예술원이 광복 70주년을 맞아 마련한 특별공연 아리랑 세기의 심장을 두드리다가 국립국악원 예약당 무대에 오릅니다. 이번 공연은 내일부터 12월 17일까지 3일간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되며 첫날 공연은 아리랑 세계와 만나다 12월 16일은 아리랑 신명을 두드리다 마지막 공연은 아리랑 시대를 읽다 라는 부제목으로 꾸며집니다.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명인 명창 뿐만 아니라 재즈, 무용, 클래식, 힙합, 캘리그라피 등 총 300명의 다양한 장르의 예술인들이 아리랑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무대를 펼칩니다. 티켓 예매는 인터파크를 통해 하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청 국립고궁박물관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특별전을 내년 2월 14일까지 기획전시실에서 진행합니다. 국립고궁박물관은 어진에 대한 보존처리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개관 10주년을 기념한 이번 전시를 통해 주요 어진들을 한자리에 모아 소개합니다. 이번 전시회는 총 6개 주제로 나눠 100여 점의 유물을 선보입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국립고궁박물관 홈페이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한국문화예술위원회는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선보일 단체를 모집합니다. 2016년도 소외계층 문화순외사업 신나는 예술여행의 공모가 내일까지 이루어집니다. 이번 공모는 수뇌 대상처에 따라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학교, 임대주택, 교정시설, 군부대에 총 6개 유형으로 진행되며 이 중 한 가지 유형을 선택해 신청 가능합니다. 전통예술, 음악, 시각예술 등 우수예술단체를 선정해 2000여회 수뇌 프로그램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신청 접수는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할 수 있습니다. 한류정보센터 이은경입니다. 사람 분다 상암골 상사디야 이종일 김용화의 풍자 흑살세상 이야기 아 좋네 소류구토 헐쑥 상암골 상사디야 동서남북 우리 향토 소식 전해드리는 자리입니다. 네 오늘은 경상북도 문경 씨를 찾아보겠습니다. 새로운 도약 1등 문경을 내걸고 있는 문경 씨인데요. 네 연말을 앞두고 요즘 연달아 경사가 났습니다. 문경 씨가 정부 단위 평가뿐만 아니라 시민단체에서 주는 상까지 줄줄이 받았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2015년을 열심히 달려온 문경 씨 올해 지역복지사업평가에서 복지재정효율화 우수지자체상을 수상해서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죠. 네 보건복지부가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복지재정효율과 평가에서 복지예산을 적재적소 효율적으로 써서 우수상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간에 복지예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서 예산을 낭비한 사례도 있었잖아요. 문경 씨에서는요. 그런 부정수급자를 가려내서 지원이 필요한 곳에다가 복지예산을 써서 높은 평가를 받은 거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부정수급자를 적발해서 환수조치한 실적도 높았고요.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점검이나 실적도 좋았다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문경 씨가 2015년도 생물테러 대비대응종합평가대회에서도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받았고요. 독거노인 응급안전점검 부문 평가에서도 최우수상을 받았다고 하네요. 네. 그리고 문경 씨가 상을 받은 게 또 있는데요. 경상북도에서 실시한 2015년도 5개 광고 분야 업무 평가에서도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고요. 네. 하나 더 있어요. 2015 건강 새마을 조성사업 성과대회에서 포스터 부문 우수 기관상을 수상했다고 합니다. 네. 자 문경 씨의 수상 행진은요. 여기서 그치지 않았죠? 네. 그렇습니다. 시민단체에서 선정한 상도 잇따라 받았는데요. 네. 납세자 단체인 세금 바로쓰기 납세자 운동에서 올 한 해 예산을 가장 효율적으로 쓴 지방자치단체로 선정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올해 10월에는 문경에서 2015 경상북도 문경 세계군인체육대회가 열렸었잖아요. 네. 그랬었죠. 네. 이 대회 역시 최저 비용으로 치렀다는 평가를 받았답니다. 네. 이처럼 문경 씨가 연이어 상을 받은 것은 다른 게 아니라요. 혁신적인 사고와 열정을 갖고서 충실히 업무를 수행한 공직자와 시민들의 그 남다른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죠. 그렇습니다. 올해 상복이 터진 문경 씨. 네. 신년 새해도 더욱더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노라 하는 그런 다짐을 하고 있다는 경상북도 문경의 소식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어서 문경아리랑 띄웁니다. 송옥자의 소리입니다. 옛이야기 엮어보는 상앙골 풍류극장 오늘은 명기 대중래 얘기 가운데 곡신 유수곡 대목 속으로 들어가서 한양 박전낭과 영남에서 온 대중래를 만나보실까요? 진덕 풍류방에서 대중래 곡신 유수곡을 듣던 박전낭이 내기에서도 지고 엽전 꾸러미도 잃고 화가 잔뜩 났는데 그때요 대중래는 벗어 전낭나리 와 엽전이 아까운겨 돌려줄까예 아니 미야 내가 그런 엽전 부스러기가 아깝다 했더냐 너 너 일부러 그랬지 내 입에서 끙 소리 날 때까지 그 엿가락까지 길게 늘어빈 거 말이다 아이고 마 전낭나리 한양에서는 신곡 대접을 이래 합니까? 어서 삼은씨 한양 풍류 이래 맛이 같다 그겁니까? 저저저저저저저 말뻔을 봐라 나리 나으리 해도 모자란데 삼은씨? 아니 그 서로 그 삼은씨 중래양 하는 사인가? 와예 샘나는겨 그러면 바로 받으시소 전낭씨 전낭씨? 아이고 참 내가 웃지 웃어 이 천하에 박전낭이 오냐 이렇게 웃는다마는 내 이 한가지는 꼭 밝혀내야겠다 그래야 그 못된 손벌을 관둘 것 아니겠느냐 그래 어째서 길게 뺀 것이더냐 이래 보일까네 음률 좋아한다 케놓고 음률의 음자도 모르는 소리 아인겸 뭐야? 음률의 음자도 몰라? 또 마실래? 마실래? 어디? 때릴 때가 어디 있는겸? 내가 내가 그냥 그 오물오물하면서 말해대는 입술을 그냥 벗어 전낭씨 또 전낭씨라네 야 김사분 자자자자자 망랑이촌에서 데려간다 내 말을 듣고 답해 주이소 내 삼아 극신 뉴스극을 일부러 길게 뺐다 그 말 아입니꺼? 그래? 나를 골탕 먹이려고 일부러 길게 뺐어 내 입에서 아이고 아이고 소리 나오게 한 거 맞지 않는가? 보이소 이 곡은 산산이 졸아 아니시니꺼? 봄날 같으면은 꼬마 나른하게 쫄쫄쫄쫄 얼음장 풀려가가 흘러가는 물소리 따라 길게 가기도 하고예 가을날 같으면은 골짜기 물이 마 단풍잎을 안고 슬렁슬렁 찬바람 따라 흘러가기도 하는기라 그걸 모르겠습니꺼? 그러니까 결국은 그날 분위기를 봐서 네 마음대로 엿가락 빼듯이 늘렸다가 기분이 나쁘면은 기분이 안 나면 그냥 하는 척하다 훅 끝내버린단 말이잖아 글쎄 저 골짜기신 곡신이 요래 요래 계곡물을 타고 쌀쌀 흘러오다 보인 김석하 같은 또돌이를 만났는데 꼬마 강물 앞에서 세상 한 번 돌아봤다가 강물에 비친 자기 몰골을 봤다가 하면서 눈물이 그냥 그릉그릉 하는데 떨어질지 말지 그 눈물방울이 보이는데 스르르르르르 활활 딸리갈 수가 있겠습니꺼 요울가락이 그래 나온기라요 아하 그러니까 곡신이 흘러가다가 김석하 같은 또돌이 선비를 만났다 아하 그 뭔 일인지 몰라도 그 강물 앞에서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더라 네 강물이 그걸 분채만 채우고 스르르르르르르 활활 달리 가야 되겄나 전랑씨 말해 보이소 아하 그래서 그 여울가락이 나왔단 말이지 석양 햇살에 물든 그 한방울 눈물을 달래줘야 할 거 아입니꺼 그래 그냥 베베 여울 지고 돌면서 기다리는 기라 이런 그림도 물으면서 곡신 유수곡을 길게 뺐다 그 소리입니꺼 전랑씨 말해 보소 아하 대중녀야 그 니 말대로라면 그 곡신 유수곡을 하루 종일이라도 헌달 소리 아니더냐 하하하 하모요 산산이 저 헛은 가락으로 다가 막 그 문단 심증 이기때를 다 그리니자면은 하이구만 하루 가지고 뛰겄나 하하하 너 이제부터 음악이고 음률이고 딱 다물거라 하하 음률 끝 하하 대신 좀 마셔야겄다 하하하 이제는 술 가지고 결판을 내겄다 그겁니꺼 아니 뭐 못하겄다 그거냐 하하 어서 다 파거라 너 마질래 마실래 그래 하면 내삼아 도망갈 줄 알아십니꺼 전랑씨 또 또 또 전랑씨 너너 그래 마신다 했겠다 하하하 어디 보자 대중녀야 네 정남이째 황병기 이류 가여금산조를 지혜리의 가여금과 황병기의 장구가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네 오늘 상하골풍류국장 명기 대중녀 얘기 중에 곡신 유수곡편을 중심으로 엮어봤는데요 네 심술 많고 시셋 많은 박전랑이 대중녀에게 곡신 유수곡 얘기를 듣다가 음악 얘기 끝 너 마실래 마실래 하다하다 안되니까 이젠 술로 잡을 생각이군요 사내장부가 그게 뭡니까 새로운 승부수를 낸 박전랑 과연 명기 대중녀한테 통할까요 네 곡에 대한 대중녀의 얘기도 범상치 않고요 음률 얘기로 안되니까 이제 술로 덤비는 박전랑 네 술을 가지고 대중녀를 불복시킬 묘수가 있을런지 내일 얘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요일에 마련한 우리 음악 감상실 소리길 가락길 오늘은요 피몰이잡과 병정 타령을 들어볼까요 네 그동안 날씨가 푹하니 따뜻한 편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 주 수요일 이후부터 조금 추워진다죠 날씨가 추워지면 고생인 분이 저 위로는 전선에 있는 장병들이고요 또 시장통의 노점상들 아닐까요 그럼요 여기 휘머리 잡가에 보면 군사들 병정들이 고생하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구절구절 이 모진 고생에서 벗어나고 싶다 내가 거의 죽을 지경이다 허니 내 사정 좀 윗사람에게 전해달라 이런 병정들의 하소연을 노래한 게 휘머리 병정 타령이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런데 이 하소연을 하는 병정이 보통 병정은 아닌 것 같은데요 그 대목을 한번 볼까요 네네 제주를 가지고 말해도 사마천이라 왕이지에 못지않다 그런데 병정으로 끌려와 이 고생이다 그리고 또 충심으로 봐도 옛날 만고에 제주 많고 지량 많았던 장자방에 뒤질 내가 아니다 네네 나를 알아나 보고 이 모진 고생을 시키는 거냐 하는 하소연도 담겨 있는데요 네 그렇죠 제주 많고 효자고 충성심도 있고 그런 나를 한갓 이런 병정으로 내몰아가지고 거의 죽을 지경으로 만들었으니 내 억울한 심정을 저 만국 총장들에게 전해주거라 네네 이 병정 타령은요 그 구절은 다분히 나라끼리 총 쏘고 대포 쏘고 싸움 이제 싸움은 그만하고 사람 사는 세상으로 가달라 부모 형제 보고 싶어 쓰러질 지경이오 고생 때문에 죽을 지경이다 그렇죠 네 그 구절에 이네몸이 상사불견 기지사경 시각대변이라고 전해주렴 부탁하고 있잖아요 병정으로 힘들어 거의 쓰러질 지경이다 날 좀 살려달라고 전해달라 네네 하지만 그런 부탁을 받은 병정이 하는 소리가 또 가관이지 않습니까 아 이 사람아 나도 훈련 받고 궁가 부르고 쥐하러 보처서고 정신없는데 그 어느 짤에 왜 네 말을 전해주냐 네 그래서 병정들 고생은 계속된다 부모 형제 보고픈 심정 풀길이었고 고단한 몸 쉴 겨루 또 없어서 병정의 고통은 계속된다 그런 말이잖아요 네네 이 쉬머리 잡가 병정 타령에 동학난 얘기도 나오는 거 보니까요 구한말에 생긴 노래 같은데 그 시절 병정 노릇하기 얼마나 힘들었는지 엿볼 수 있는 노래죠 그렇습니다 네 요즘은 그 병정보다 좋아졌잖아요 우선 1년이면 몇 번씩 휴가들 나오지 않습니까 아이고 그래도 휴전선에서 바다에서 이 추운 겨울밤을 지켜선 우리 병정들을 생각나게 하는 병정 타령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근데요 병정 타령에 이 한 구절 소리만은 다시는 하지 않게 했으면 좋겠어요 어떤 구절이요? 시각 대변 아하 네 언제 큰 별난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소리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성탄절에도 속년에도 새해에도 우리 항상 지키는 자리마다 사건 사고 없이 평화롭고 따서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휴머리 잡가 한번 들어볼까요? 병정 타령 네 네 2015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들어봅니다 휴머리 잡가 병정 타령을 김권수의 소리로 함께해 봅니다 네 2015년 국악방송에서 제작한 새 음원으로 휴머리 잡가 병정 타령을 김권수의 소리로 전해드렸고요 한 곡도 이어봅니다 적벽과 가운데서 군사 소름 타령을 박송희의 소리 김청만의 북장단으로 전합니다 억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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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뭔 기금을 마련한다면서 엄청 욕보는가 보네 어메어메 얼굴이 말이 아니구만 그렇고라면 힘든겨 말도 마시오 저짝 이래서 빼라는디 이짜 골목도 못 가고 저짝도 못 오고 망하라는 거지 아주 그냥 망해부러라 아이고 매 그라니까니 그 붕어빵인지 호떡인지 왜 손을 대는겨 아이고 요새 그 붕어빵 호떡 군고구마 해갖고 그냥 본전도 못한다는디 어쩔 것이오 좋은 일 조금 해볼라고 동상들하고 그냥 나서 봤는데 둘 다 안 도와준께로 그냥 팔딱 뛰겄네 그냥 아이 근개로 그냥 진작에 손을 떼라고 했자녀 아 못담씨 그 고생을 이어 팔리지도 않는 붕어빵 호떡 잡고서 그 고생이리야 성탄절만 오면은 못할 것이오 양말 한 장이라도 사들고 고아원이가 어디고 그냥 찾아가야 할 거인디 어째서 일하고 안 도와주냐고 억순이 붕어빵 호떡 얼마나 맛있는데 아이고매 나는 인자 더 이상 팔아주기도 거시기여단 말이여 붕어빵 호떡 봉지 사들고 팔만지 팔아줬자녀 와마 질리기도 허거니 뭐시여? 아 그러면 뭐 달라고 기웃거리는디 그냥 눈이라도 펑펑 내리게 해보라고 그냥 빌어주던가 찬바람이라도 쌩쌩 불어주던가 날씨가 안 도와준께로 폭한 날 누가 호떡 붕어빵을 사먹고 누가 아야 억순아 그게 말이여 날씨부터서 그냥 푹해갖고 안 도와주니께 붕어도 호떡도 철수 휘하겄다 아 그냥 철수 휘어 뭐지라거라? 철수를 해보로라? 응 아 나아가 이 골목을 멋지게 지켰는디 여기서 철수하고 어디로 가라고 철수수리여? 응? 그러면 애기들 양말은 뭔 돈으로 사고 아야야야 손님도 철수여 번졌는디 니 혼자 호떡집 불나게 헐길이 없는디 뭐 땀씨 이 골목 지키면서 욕을 보냔 말이여 니는 그 고집이 문제여 그냥 철수 허란 말이여 아나 참할라이 밀가루 막 설탕값도 못 건졌는디 어쩌만은 그라고 그냥 철수 소리가 쉽게 나온다여 응? 그래요? 붕어빵 호떡수리에 철수 했는디 그때부터 찬바람 눈보라 몰아치면은 다시 나가서 호떡 지져보라고? 그러다가 날씨 푹 허면 또 철수 오고? 아이고 빚진 거는 어짜고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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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나 빚진 것으로 거자면은 나가 농협에 빚진 거 장사장한테 빚진 거 행덕이한테 빚진 거 줄줄이 빨래줄이여 나도 이장이고 농사고 다 철수하게 생겼어 나도 어미 아이고 북청이 삼촌 둘 다 이문양이면은 포장마차라도 허잔말씨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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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수나 단속반 뜨면 그것도 철수 휘하잖아 단속반 뜨면 얼래? 아 그러면은 고아와 나그들 양말은 장갑은 어쩌라고 그냥 철수 소리야 네 박경천의 소리로 사안자를 위한 추건덕담 띄워드렸습니다 네 찬바람이 이 눈보라가 좀 몰아쳐 주어야 호떡이고 붕어빵이고 뭐 구운 고구마가 잘 팔리잖아요 그렇죠 요즘에 정말 그쪽 일하는 사람들 손에 남는 게 없다고 그럽니다 글쎄 말입니다 성탄절 때 어려운 아이들 양말값이라도 될까 해서 나선 억순이 호떡집 네 째께만 지들려봐요 잘될 거구먼요 암만요 네 자 이 시간 끝곡 전해드릴게요 이희문의 소리입니다 애원성 네 이희문의 소리로 애원성을 이 시간 끝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네 상한골상다디에 오늘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국악방송과 즐거운 시간 함께 하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옵니다 네 지금까지 이정일 김영화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정겨운 하루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